부산 자원봉사 대축제인 부산 브이 페스티벌이 지난 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한 사회 사랑을 이어주는 재능기부 자원봉사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봉사제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대학생 재능기부 연합봉사단 발대식이 열렸고 자원봉사 체험관 6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우리 자원봉사가 옛날까지는 현장에서 여러 현장 자원봉사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나 재능기부봉사를 중점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민들도 나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포인트였습니다.